우주 로본의 캡슐 준비해 예 우주 캡슐 어딘가에 있을 외계 생명체계에 인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야 먼저 인류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시계 그리고 문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책 그리고 인류에게 자존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키높이 깔창 키높이 깔창 키높이 깔창 자존심이야 저거 뭐야 풍선 저것도 집어넣어 아우 쟤는 안돼요 얘는 아 뭔데 제 유일한 친구 풍순이에요 풍순이? 내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래 저기 우주생활 외로운데 그거는 챙겨놔 영원히 함께하자 에이 식사하세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메뉴는요 짜장 튜브랑 짬뽕 튜브요 고민된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두 개 중에 뭐 먹지 뭘 고민해 뭘 해 지금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없어 그런 거 있잖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데 내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사장님 여기 짜장 짬뽕 탕수육 시켜주세요 계산은 진 사람이 할 거예요 하면 시키자마자 짜장면이 도착을 해 오 맛있겠다 카드 영수증을 왜 먹어 그걸 왜 뽑아 먹어 아 탕수육 맛있겠다 오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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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먹 찍먹 탕수육은 부먹이지 부먹 부먹 그것이 탕수육에 짬뽕 국물을 만들어 짬뽕 국물을 탕수육 소스 여기 있잖아 빠져있어 짜장면이랑 먹어야겠다 랩을 벗기고 비비면 얘기가 아니죠 랩을 씌운 채로 비벼야죠 이렇게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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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겠다 흰옷이라 신경 쓰이지만 짜장면 먹고 단무지를 먹고 반을 놔두고 그거 놔둔 거 까먹고 또 새 거를 먹고 아 맞아 맞아 또 먹고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제가 우주정 과장에 짜장 짬뽕 탕수육 B 세트로 푸짐하게 시켰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왜 갑자기 딸뽕질이야 모르겠어요 아휴 안 멈추네 혼자 몰래 먹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아 아 풍선 아 딸뽕질 멈췄죠 그럼 됐어요 풍선이 또 있어요 풍선이 중 저쪽 가나서 들어와 그러면 어 야 맛있겠다 하하하하 여기는 산맛 카피 박사님 보급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나도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주문이 밀려서요 뭘 밀려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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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아우 비세트요? 비세트 짜장 짬뽕 탕수육 오늘 반풍선이에요? 어? 아우 내 친구 풍선이에요 풍선이? 인사해 인사하시죠? 인사하시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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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추진기가 있었는데 오우 큰일날 뻔 큰일날 뻔했어 아 식사하시죠 그래 그래 먹어보자 맛있겠다 하하하하 뭐하냐 빨리 열어봐 아이 정말 빨리 빨리 아이 뭐한데 이거 좀 바꿔 그래 녹슬어서 그런건 아휴 잠깐만 자 꽉 잡아 자 짠 짠 짠 짠 아 여기 녹슬었네 안쪽이라 저기 짠 짠 짠 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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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델타 델타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는 우주 관제센터 응다 저는 정 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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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등심 아니면 안먹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꽃등심 그래 그래 등심 등심 꽃등심 그게 딱 나랑 어울려 나 나 욕하는거 같아 뭐야 지금 이거 이상해 지금 다시 연결해봐 아이고 여기는 한마카피 어 박사님 짜장면 들고 접근중입니다 짜장면 갖고오고 있어 야 근데 왜 짜장면 밖에 없어 아 이게 지금 다 날라가가지고 요거 하나 겨우 건졌어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먹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그릇으로 여러 명이서 나눠 먹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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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가 있어 그게 우주기지마 왜이래 릴렉스 릴렉스 왜이래 나 지금 진지해 릴렉스 나 궁서체야 알아라 알아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혼자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아냐아냐 그런 말 없다고 나 간다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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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자 잡아 잡았다 잡았어 이리와 잡았어 이리와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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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박사님 이게 뭐야 드디어 이 행성에서 물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발견됐어 예 행성에서 물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발견됐어 행성에서 물이 발견됐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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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녹차를 뿌려야지 우주니까 아이스 녹차 녹차 한 모금만 드세요 왜이래 넌 마셨잖아 저기 캔 두개나 있네 저거 갖다 버려 저거 캔이란 캔이란요 얘네들은 내 친구 깡돌이 깡슴이에요 아이고 이러고 보니까 좀 귀엽긴 하다 잘 놔둬 그러면 영원히 함께하자 맛있겠다 밥 드세요 박자가 깡소리 깡순아 박자는 맞았죠 그럼 됐어요 다이어트 상담 그러잖아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 메뉴는요? 짠! 매운 닭발 튜브 이게 뭐야? 양념도 안 묻는데 비닐장갑을 왜 꼈어? 기분만 내자는 거지 기분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닭발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퇴근길에 김 부장 정말 짜증나 왜 나한테 막 자꾸 꺼라 그래 열 받으니까 매운 거 땡긴다 하면서 닭발찜으로 탁 들어가 이모 여기 닭발 매운맛 3단계 그리고 달걀찜 주먹밥도 하나 주세요 하면 보기만 해도 매운 닭발이 탁 나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비닐장갑을 왜 빼먹어? 비닐장갑을 음식만 먹어 음식만 아 닭발 맛있겠다 흐물흐물한 닭벽까지 씹어먹는 닭발 닭발 내일 아침 속에서 불이 날 걸 알지만 그래도 닭발 닭발 그리고 달걀찜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형 제가 우주정거장에 닭발 시켰습니다 오케오케 잘했어 잘했어 생각났어 생각났어 백인원잠만 커피 닭사님 별로 꿈 manten고 접근 중입니다 그래그래 닭발 갖고고 있어? 빨리와 빨리 왜 이렇게 느려 헬멧이 쇠이로 돼 있어서 빨리 갈 수 없어요 자격자실 준비해 자 inform сотруд 미리 왔다 빨리 왔어 닭발 닭발 닭발만 아니고 화장실만 갔다 올게 itos 안 돼 저기 화장실 막혔어 안 돼 아 지금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 밖에 나가서 볼리봐 아 박사님 어 어디가네 아 이거 끼고 나가서 그냥 화장실 쓰게 아 델타 델타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는 우주 관제 센터 이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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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상태가 안좋아서 끊이는데요 자 똑바로 얘기해봐 뭐야 박사님 저번에 회식 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 이름 달고 고기 먹기로 했습니다 야 야 니네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고기를 먹어 고생은 우리가 다 아는데 야 안돼 안돼 그냥 국밥이라 먹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시래기 크렉 시래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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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가요. 욕하는 것 같은데? 끊겨서 그래요. 기분이 이상해. 밥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일부러 가는 거네? 수고하십쇼. 끊긴 게 아니야? 끊겨서. 박사님 보고픔 들고 접근 중입니다. 왜 저렇게 빨리 오냐 쟤? 왜 그러지? 엄청 빨리 오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잠깐만요. 우리 감사기도 올려야죠. 갑자기 무슨 기도야? 힘들게 얻은 음식이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혼자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야 뭐하는 거야? 자석 자석 자잇! 파이팅!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끼리로 만든다. 캣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지구화 3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예. 어쨌든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준비해. 알겠습니다. 전원 차단! 시작하자고. 예.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셨나요? 오셨나봐요! 질문해야지. 우주에 외계인이 있나요? 그런걸 왜 물어봐? 귀신한테. 궁금하잖아요. 됐어 됐어. 이런거 말고 다시 해 다시. 뭐 잡을거 없어? 어 젓가락 바꿔봐. 아유 젓가락이라니요. 뭐야? 제 친구 까락이에요. 뭐야? 적절한데 그래 뭐 우주에서 이런 친구 있으면 든든하겠다 그래. 에이구 참.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야 메뉴? 오늘 메뉴는 족발 튜브 4개. 아유 사람이 3명인데 왜 친구가 4개야. 그러게. 여자목소리 들리기에 누구 오신 줄 알았죠? 오시기는 누구. 지금 뭐라 그랬어? 한명 더 있는 줄 알고 4개를 가졌다 이 얘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그럼 니가 2개 먹어. 그래.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많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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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는 그냥 못 열어요. 내가 이렇게. 에이구 참. 이걸 허리에 힘을 딱 줘서. 어. 땡! 어이구 힘 좋다. 제가 방금 차력 좀 했거든요. 차력을? 차력을 제가 또. 아이고. 그럼 또 피티병 같은 걸로. 코드해. 어이구 이런거 이거. 아 신기하네. 지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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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이구. 오 이런게. 오. 오. 치킨을 먹자니 튀겨가지고 살찌일 것 같고. 그러면은. 피부 미용에 좋은. 콜라겐이 잔뜩 들어간 족발을 시켜. 아아. 족발 맛있겠다. 잠깐. 소주 한잔 해야지. 하하하하. 원샷. 으악. 새우젓을 왜 원샷을 왜 새우젓을. 고기를 먹어 고기를. 고기요 고기요 고기요. 으악. 병따개로 이를 왜 따. 병따개로. 냉장고에 붙여놔. 비켜 비켜. 아이고 족발 맛있겠다. 콜라겐이 든 족발. 족발 푸짐하게 왔는데 뼈를 빼면 푹 갈아. 아 맞아. 하지만 맛있는 족발. 아 제가 우주정관장에 족발. 대자 같은 중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여기는 감마카피. 박사님 보급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야 그래 빨리 와 빨리. 야 왜 그래. 아 어제 하루종일 야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네.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데리러 나가야지. 송전 니가 가서 좀 데리고 와. 야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자, 천천히 와요. 안 돼. 족발. 족발을 쓰고 가야 돼. 아, 족발을 쓰고 가야 돼. 아, 저거 들고 가면 족발은 두고 가야 돼. 뭐 먹냐 이제. 델타 델타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는 우주 관제센터 다잔 아 이거 수신 상태가 안 좋은데요? 관제센터 쏘꼬레기 뭐야? 박사님 제가 쓴 보고서에 왜 박사님 이름을 쓰신거에요? 아니 그거야 니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렇지 니께 내꺼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어허 이거 봐 너 쓰싸 맞을래 쓰레파 싸내기? 니가 그러다 미리 미리 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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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욕하는거 같은데? 아 수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지 욕하는거 아니지? 금방 전화 드릴게요 뭐야 이거 욕하는거 맞네 수고하세요 뭘 수고해 일로와 아니 수고하리잖아요 분명히 전화를 받은거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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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감마카피! 박사님 다시 접근 중입니다! 야 야 근데 왜 업구아? 아 아까 날아가다가 다리 다쳤어요 그러니까 족발도 다 날아가고 아 근데 이게 안 무거워? 예 지구 중량의 반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족발이... 아우! 아우 조심조심 박사님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죠? 뭘 어떻게 먹어? 내가 제일 어르니까 나만 먹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우 잠깐만! 아이 족발! 저기 지금! 저거! 지금이야! 하아아 앙! 아아아아앙! OF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